시집살이 3년 만에 시어머니 진주남군 오실서이니 진주남강 빨래가라 진주남강 빨래가니 산도 좋고 물도 좋아 우당탕탕 빨래하는데 난데없는 말국소리 영눈으로 힐끗보니 하늘같은 카슬쓰고 구름같은 말을 타고서 못본 듯이 지나더라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 검게 빨아 집이라고 돌아와 보니 사랑방이 소요하다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예야 아가 며느라가 진주남군 오시였으니 사랑방에 나가보라 사랑방에 나가보니 온갖 가지 안주에다 기생첩을 옆에 끼고서 권주가를 부르더라 이것을 봄 며느라가 아랫방에 물러나와 아홉 가지 약을 먹고서 몸에 달아 죽었더라 이 말들은 진주남군 벗어난 발로 뛰어나와 내 이럴 줄 왜 몰랐던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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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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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대정은 3년이오 온대정은 100년인데 매일 올 줄 왜 몰랐던가 사랑 사랑 내 사랑아 너는 죽어 꽃이 되고 나는 죽어 나비 되어 천년 만년 살고 지고 허화둥둥 내 사랑아 허화둥둥 내 사랑아